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손태진씨의 멋진 댄스 모음입니다. 그의 노래만큼이나 매력적인 댄스 실력을 모아 보았으니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 손태진씨는 주로 감성적인 노래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댄스 실력 역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공연, 뮤직비디오, 팬미팅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선보인 손태진씨의 댄스를 모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클립은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의 축하댄스입니다. 이 댄스는 손태진씨가 자신의 노래가 차트 1위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인 기쁨 가득한 춤이죠. 그의 에너지와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한 팬미팅에서의 장난기 넘치는 댄스 시퀀스입니다. 손태진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런 자리에서 자주 즐거운 댄스를 선보여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곤 합니다. 그의 유쾌한 모습이 팬들에게 많은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죠. 마지막으로 어느 콘서트에서의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드립니다. 손태진씨는 강렬한 뮤직에 맞춰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댄스를 선보여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댄스를 선보이는 손태진씨의 댄스 모음을 통해 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댄스 역시 손태진씨의 예술적 재능과 감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손태진씨의 다채로운 댄스를 감상하고 그의 예술세계에 더 깊이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